에스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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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수수료를 먼저 납부해야지 대충 나의 대부업체서라도 빌리시면 안 돼요 나 진짜 너무 아까운데 저 혹시 궁금해졌어요? 제가 남 같지가 않아서 그래요 여보세요 김덕희 고객님 누..누구세요? 저 화성은행 손대비입니다. 손대비 야 이 XX야 너 어디였어? 내가 아는 것 다 말할게요. 그냥 신고만 해주세요. 손 대리가 전화가 와가지고 제보를 하겠다고. 야 뭐 네 집 뭐 친다고 가서 뭐 두목이라도 잡아오겠다 뭐 이 말이야. 나도 이제 더 이상 못 기다리겠어. 진짜네. 순복 가자. 주인이 고만 마셔라. 나만 믿으셔. 콜센트도 못 잡힌다. 야. 이거 필요없어. 개수 봐 진짜 일했네. 너 왜 사람을 밀치고 지랄이야 어? 추억 한위. 한위. 노 터치. 오케이.